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일단 뭐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 끝났네. 물론 이제 10월달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남긴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제시된 시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6월 모평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출제 범위가 다르니까 그렇죠? 작년 수능이랑 비교해서 일단 다소 좀 어려워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워졌다는 게 다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 킬러 문제들이 있잖아. 뭐 30번이라든지 29번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좀 쉬워졌고 우리 이제 준킬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아주 극상위권 학생들이랑 큰 차이가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 학생들은 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좀 이과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공간도형인 축소가 좀 됐어요. 그 공간도형 문제가 일단 뭐 축소도 되고 좀 쉬워졌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확통이 좀 어려워졌죠. 확률과 통계가 단 두 문제 정도가 평소보다는 좀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는 보통 이제 좀 쉽다는 관점 때문에 좀 대충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좀 감각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몇 번 문제였더라. 21번 문제가 원래는 미적군에서 출제가 그동안 되어왔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2차 곡선. 특이했죠 되게. 2차 곡선에서 좀 사고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됐다는 특징이 또 있었죠. 됐죠? 뭐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 이제 뭐 한 두 달 남았죠. 그렇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분량이 워낙 많잖아. 그걸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정리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새로운 공부보다는 좀 총정리, 핵심적인 정리에 집중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설 시작하자고. 여러분들 그 14번 문제 펴봐. 14번까지는 3점짜리 문항은 여러분 실수한 거는 잘 개인적으로 잡아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4점짜리 위주로 해서 도와드릴까 합니다. 14번부터 시작할게. 보시죠. 야 이 정적분 그 부피 문제는 나오면 그냥 이거야. 그죠? 뭐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정확히 부피 구하는 거는 문제가 그게 그거니까 잘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리마지 양수 k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있고 되죠?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입니다.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면서 x축의 수직평면으로 자르는 거죠. 단면을 잘랐을 때 뭐야? 우리 정삼각형. 잘 나와. 정삼각형. 이 구조는 뭐 문제집마다 있습니다. 정삼각형 구조. 됐죠? 정삼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와있죠? 우리 루트 3.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와있죠?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하는 거고. 이거 하나의 뭐 공식이죠? 일단 인티그랄. 인티그랄 어디서? 루트 2k부터 어디까지? 루트 2k. 루트 2k분의 1부터 루트 2k분의 1까지의 적분값인데 우리 단면의 넓이.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 x라는 지점에서의 단면적은 이 밑변의 길이. 이게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니까 x를 넣어주면 그게 바로 얘 아니냐. 그죠? 한 변의 길이고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a제곱. 됐죠? 4분의 루트 3 변의 제곱해서 이거 제곱해. 그럼 얘는 4x2의 2kx의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거야 이거. 공식이래도. 그죠? 얘가 이제 뭡니까? 얘가 정확히 루트 3 2의 제곱 마이너스 2다 해서 이것만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일단 뭐 산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어떤 적분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됐죠? 얘는 딱 봐. 만약 얘가 x제곱이 아니라 x였다 그러면 뭐야? 얘는 부분적분. 그죠?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x제곱이기 때문에 어... 이거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건 뭐야? 치환적분. 됐죠? 정확히 어떤 적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얘만 정리합시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x의 범위가 원래 루트 2k분의 1에서 루트 k분의 1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될 때 t라는 건 제곱하는 거니까 뭐야? 2k분의 1에서 k분의 1까지 적분값이고 어... 2x, dx가 이제 dt가 된다 해서 많이 해보셨죠 이거는? 됐죠? 자, 얘는 루트 3의 파 어... 인티그랄 2k분의 1에서 k분의 1까지의 이제 적분값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어... 이렇게 봅시다. 요게 이제 t, x의 제곱이 t였으니까 2의 2k는 그대로 있으면서 t지요? t. 됐죠? 그 x, dx가 2분의 1 dt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어... dt다 해서 요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네. 그죠? 그 적분 한번 해봐. 2분의 루트 3의 요거 적분해 주시면 2k분의 1의 2의 2k, t에서 어... 2k분의 1에서 k분의 1까지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 됐죠? 얘는 이제 곱해버려 4k분의 루트 3에 됐죠? 대입합니다. 요거 대입하면 2의 2... 승, 맞죠? 어... 2의 2승 됐죠? 요거 대입하면 2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아, 그래서 아까 얘 같네. 제가 갖고 결론 요거 두개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네. 됐지? 그래서 우리 k는 몇이야? 4분의 1이다 해서 뭐 간단하게 k값을 잡아낼 수 있겠죠. 됐죠? 답은 3번 15번. 이런 얘기 또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린 전문가들이니까 학생들은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을 알잖아, 우리가. 분명히 이 15번을 보통 교육 전문가들은 딱 보자마자 아, 쉬운 문제는 했을 거야. 근데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내 생각이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지수로구함수 쪽 그리고 삼각함수 쪽에 기본 문항들이 있잖아. 이번에 뭐 삼각함수도 기본 문항 또 나오고 했으니까 그럼 기본 문항들도 잘 정리를 해라. 알겠죠? 뭐 되게 어려운 문제만 신경 쓰고 그럴 기간이거든. 그래서 이런 기간에 핵심적인 게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거 정리하는 거 뭐 개념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뭐 센 수학이나 그런 유형집들이 있잖아. 거기 들어있는 핵심적인 문제들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가져주는 게 좋아. 알겠죠? 15번 갑니다. 함수 y는 2의 x 승의 그래프 위에 그랬습니다. 함수 y는 2의 x 승. 그려 놓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y는 2의 x 승은 지수 함수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y는 2의 x 승 위에서 y는 2의 x 승 됐죠? 위에 x 좌표가 양수인 점 a가 있대요. a가 있고 됐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lnx입니다. 이 로그함수 y는 마이너스 lnx입니다. 봐봐. y는 lnx는 이거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붙으면 반대로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그래프는 다 알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lnx 위에 점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조건 뭐냐면 oa의 길이는 두 배의 ob의 길이고 두 번째 각 a, ob는 90도고 됐죠? 이런 위치를 만족하도록 잡아야 되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한번 잡아보자고 만약에 이걸 a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oa의 길이가 그죠? 이렇게 ob의 길이의 두 배래 이거잖아. 그죠? 얘가 수직이 되면서 됐죠? 이런 위치를 잡아내야죠. 그러니까 ob의 길이의 두 배가 되도록 잡은 거야. 됐지? 그랬을 때 결론은 이걸 만족할 때 oa의 길이가 뭐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 다 아 선생님 푼대로 그냥 풀어줄게. 그죠? 선생님이 이제 보였던 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봐라. 수선 발 내려 내리고 이제 자표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보고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 삼각형 그죠? 이 삼각형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얘를 이제 그릴 때 너무 비슷하게 그려서 야 이게 우연히 이게 뭐 같은 자표는 아니야. 그죠? 선생님이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약간 옆으로 그려야 되겠다. 일단 우리 ob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죠? 수선 발 내려 내려서 이렇게 아 뭔지 알겠지?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땡이면 얘를 x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x가 되면서 얘가 다시 땡이 되면서 요 두 삼각형은 닮음이란 말이에요. 닮음. 그죠? 근데 빗변의 길이가 2대 1 닮음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하면 돼. 요 좌표가 얘가 음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이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가 알파 아니야. 알파. 됐어? 그러면 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알파가 되겠죠. 왜? 얘가 1대 2니까 이해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인데 높이 자체도 봐봐. 이 높이라는 게 일단 요거의 길이 요 작은 삼각형에서 요거의 길이는 y가 마이너스 알파일 때 x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일 때 x는 플러스 바꾸고 x 몇이야? 2알파 승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요거는 2의 알파 승이 될 거고 됐지? 요 2알파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 2의 2알파 승이 될 텐데 뭐 끝난 거 아니야. 우리 2의 2알파 승이 정확히 2배의 2의 알파 승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게 1대 2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닮음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좀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 그죠? 푸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2의 알파 승 하나 지워버리면 2의 알파 승이 2인 거니까 알파 몇이야? 우리 ln 2다에서 요렇게 좌표를 먼저 얻어낼 수 있잖아. 그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5a의 길이였기 때문에 5a의 길이는 요거 요거 요 5a의 길이가 뭐냐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거잖아. 그죠? 알파의 좌표가 뭐야? 요거 2배니까 2, ln, 2 예 됐죠? 요다 넣어주면 몇이야? 4 나오나? 4에서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됐죠? 다 했네. 잠깐 5a의 아 길이가 기울기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 5a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요 x분의 y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ln 2분의 2다에서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네. 이해는 가죠.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요렇게 지수로 관수해서 그래프 보면서 뭐 길이 분석하고 기울기 분석하고 해갖고 방정식 잡아내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도 많아. 요즘 글리에 들어서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오랜만에 봐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낀 사람도 있을 텐데 요거 잘 한번 잡아보세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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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